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윈셋 커만드를 보려고 합니다. 윈셋 커만드는 여러가지의 서브 커만드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서브 커만드입니다. 윈셋에서 사용되는 서브 커만드죠. 그래서 오늘은 always on top부터 x-style까지의 서브 커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에 관심 있으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윈셋 커만드는 이러한 신텍스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4개의 패러미터는 이미 다 아실테고 value 그리고 sub 커만드는 이 sub 커만드에는 여기 있는 sub 커만드가 들어가고 value는 sub 커만드에 해당되는 그러한 밸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 always on top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always on top은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빨리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키를 a로 가져와서 이 윈셋 커만드로 always on top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노트패드나 다른 윈도우를 가져왔을 때 이 뒤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윈도우를 액티베이트하면 저희의 이 타겟 윈도우가 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하키를 한번 실행을 하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a라는 하키를 이 타겟 윈도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뒤에 실행을 하면 다른 윈도우를 클릭해도 저희의 타겟 윈도우가 계속 항상 최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다른 윈도우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 폴더를 가져와서 한번 이 폴더를 이 위에다 두려고 해보면 실패하게 되죠. 이 노트패드가 항상 상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폴더 또한 항상 최상위로 두면 이 노트패드와 폴더가 서로 최상위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지금 winset 커만드를 보시면 이 value가 들어가는 패라미터에 toggle이라고 되어 있죠. 그 toggle은 switch on and off여서 o에선 탑이 on이면 o에선 탑을 off로 시켜주고 o에선 탑이 off면을 on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이 toggle을 원하시면 on이나 off로 한 디렉션으로만으로 바꿔줘서 그러한 하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씩 이 하키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윈도우들인데요. 예를 들어 타스크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저희의 오토하키 스크립트가 admin으로, admin write로 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스크 매니저를 가져와서 이 상태에서 admin write로 오토하키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의 하키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스크 매니저 같은 윈도우를 액티브한 상태에서는 admin, 여기 보시는 이 20번째 라인, 21번째 라인의 코드를 함께 실행을 시켜주셔야 그래야지 o에선 탑 같은 그러한 윈도우 세팅이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o에선 탑이 지정된 윈도우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스크립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로 하시면 되는데요. winget 커만드를 사용해서 extended style을 체크하는 건데요. o에선 탑이 적용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의 extended style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윈도우가 o에선 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emporary scripts 폴더가 o에선 탑이 switch on이 되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넘버패드 zero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o에선 탑 is off라는 밸류가 뜨게 되죠. 여기서 제가 alt-control-space로 o에선 탑을 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데 실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numpad zero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 o에선 탑 is on이라는 그러한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되죠. 자, 요런 extended style을 체크를 해가지고 o에선 탑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젯 버텀은 저희의 타겟 윈도우가 버텀, 윈도우 포지션에서 제일 밑바닥으로 그래서 뒤로 보내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이 폴더를 뒤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보내면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 사라진 상태에서 제가 video studio 코드를 또 뒤로 보내보면 이렇게 temporary script 폴더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video studio 코드가 맨 뒤로 보내졌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 이 temporary script 폴더가 액티베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video studio 코드를 뒤로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폴더가 액티베이트 되지는 않는 점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top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op 같은 경우는 조금 unreliable 해서 제대로 작동을 되지 않는다고 다큐멘테이션에 나와 있는데 top 같은 경우는 버튼과 반대로 이 타겟 윈도우를 위로 보내주는 건데 지금 실행을 해봤는데 이 노트패드가 위로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워크라운드가 있습니다. 뭐 따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os on top을 두 번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토글로 해가지고 아니면 os on top 1이나 os on top off를 바로 연결시켜서 실행을 시켜주면 os on top 적용을 시켰을 때 이 윈도우가 맨 최상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os on top off를 꺼주시면 최상위에 있는 채로 os on top은 off된 상태로 이렇게 맨 위로 뜨게 되는 이러한 이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top 대신에 os on top을 두 번을 실행을 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패드를 클릭한 다음에 다른 윈도우를 클릭하면 이렇게 os on top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윈 무브나 윈 하이드 윈 쇼를 통해서 이 윈도우를 보여주거나 숨기거나 하는 스크립트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 드렸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윈 셋 커만드를 사용해서 버텀을 하거나 os on top을 두 번 해가지고 이 타겟 윈도우를 뒤로 보내거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그 스크립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제 템포리 스크립트 폴더를 이 타겟 윈도우로 지정을 먼저 시키고요. 넘버패드 지루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키를 누르게 되면은 제 템포리 스크립트 폴더가 뒤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이렇게 뒤로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지금 제 윈 액티베이트 커만드가 여기 있죠. 윈 액티베이트 커만드가 있는 경우는 이 윈셋 오해존 탑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윈 액티베이트를 하면은 최상위로 액티베이트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윈셋을 그냥 냅두시고 윈 액티베이트를 없애시면은 이 윈도우가 최상위로 올라오는데 액티베이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보내고 그리고 다시 올려보면은 지금 액티베이트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윈도우를 액티베이트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비디오 스튜디오 코드를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하키를 누르면 이렇게 템포로일 스크립트 폴더가 액티베이트되지 않으면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트된 윈도우를 바꾸지 않으면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 윈도우를 위로 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세이블을 볼 건데요. 디세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윈도우에다 액션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커만드인데 지금 노트패드를 가져와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이 노트패드를 클릭을 하면은 노트패드 클릭이 되지 않고 노트패드 안에 있는 메뉴나 아니면은 클로즈 버튼 같은 것들이 클릭을 해도 전혀 먹통입니다. 그래서 디세이블은 말 그대로 이 윈도우를 저희가 터치를 못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Alt F4를 눌러도 이 Alt F4를 했는데 이 윈도우가 클로징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다시 이네이블을 시키면은 이네이블로 바꿔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윈도우를 클릭을 할 수 있고 메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Minimize, Maximize, Close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창을 닫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edraw가 있는데요. Redraw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히 사용할 그러한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윈도우가 다시 그려지는 그러한 커만드인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윈도우가 뭐 쉐이프가 이상하게 망가졌다든지 아니면은 윈도우가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에 Redraw 커만드를 사용해서 다시 윈도우를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특별히 윈도우를 다시 그릴 필요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이것을 뭐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한 이 Redraw가 실행이 안된다 하면은 윈도우를 사용하라는 사용하라는 말이 다큐멘테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ransparent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ransparent는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서브 커만드죠. 그래서 이 노트패드를 100이라는 숫자가 Transparent의 값인데요. 0부터 255까지가 있습니다. 0 같은 경우는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들고 255는 완벽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밸류인데요. 그래서 100 정도를 넣으면은 이렇게 노트패드가 조금 많이 이렇게 Transparent 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윈도우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50으로 바꾸면은 조금 더 Transparent 해지고 이것을 1로 바꾸면은 아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윈도우가 변하는데 그래도 아직 클릭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클릭을 해서 드래그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0으로 바꾸게 되면은 아예 Transparent 해져서 클릭이나 클릭 앤 드래그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다른 숫자로 다시 255로 완벽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다큐멘테이션에 의하면은 255로 하지 말고 WinSet Transparent Off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윈도우를 다시 미드로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Off라는 밸류로 이 Transparency를 끄고 싶으시다면은 Off라는 밸류로 이 저희의 Transparency를 꺼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큐멘테이션에 의하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 서브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이펙트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룹을 사용을 해서 룹으로 255번 룹을 해가지고 이제 타스크바를 가져와서 이 타스크바를 아예 안 보이는 상태부터 완벽하게 보이는 상태까지 이 점점 천천히 보여지는 그러한 룹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10ms 룹을 해가지고 0부터 255까지의 Transparency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타스크 바가 사라졌다가 천천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이펙트를 저희의 타겟 윈도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트랜스 칼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칼라 같은 경우는 저희 타겟 윈도우에 특정한 색깔만 100% 트랜스파랜트하게 만드는 그러한 서브 커맨드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타겟 윈도우로 정하고 여기 보시는 이 68217a 라는 값이 이 칼라 코드인데요. 밸류 패러미터에 들어가는 칼라 코드인데 칼라 코드는 이 윈도우스 파일을 가져오시면 칼라 코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보라색 바 맨 하단에 있는 보라색 바의 칼라 코드입니다. 윈도우스 파일을 가져와서 이 보라색 바를 클릭을 하면 저희의 이 마우스 포지션 박스 안에 있는 맨 마지막 값 이 칼라인데 이 칼라 코드입니다. 지금 그 노란색 원이 마우스 커서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칼라 코드가 매치는 되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68217a가 지금 보시는 이 보라색 칼라의 칼라 코드인데 이것을 실행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이 없어졌죠. 검은색으로 변했는데 검은색이 아니라 그냥 트랜스페런트하게 된 겁니다. 투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윈도우를 가져와서 이 비디오 스튜디오 코드 밑에 두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 다른 윈도우가 완벽하게 이 바가 있던 장소에 있는 area는 완벽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트랜스페러를 턴 off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그냥 off 라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보라색의 바가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윈도우에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한번 가져와서 크롬에서 제가 예전에 찾아 놓은 붉은 계열의 색깔이 여러개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제일 붉은 색깔을 이 코드를 찾아내가지고 일단 제 노란색 원이 없애주고 그리고 윈도우 스파이를 가져와서 이 빨간색 이 칼라의 코드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윈도우 스파이의 마우스 포지션 박스 맨 밑에 보시면 이 칼라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DC1C1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값을 제 밸류에다가 트랜스 칼라 다음에 따르는 밸류에다가 입력을 하구요. 그래서 윈셋 트랜스 칼라 그리고 DC1C13 이라는 값을 넣고 그리고 그 후에 윈타이틀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크롬.exe를 윈타이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입력한 컬러코더에 매칭되는 컬러가 완전히 트랜스패런 투명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윈도우든 지정된 컬러를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오이솜탑부터 extended style까지 에서 커만드를 커버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커트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스타일과 엑시 스타일을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